오케이 민송이가 비에 구 누가 어떤 소리 나는 애들 모아놨던가요? 구구 어머 그 슬라이드 할 때 어머 술도 있었고 음음음음음 잠시만요 둘 하나 넷 하나 셋 오케이 전체 소리 글러브 하나씩 을 어 브 윈니가 아래 입술을 쓰시라고 했어 브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합쳐서 글러브 끝에 끝에 진짜 글러브 글러브 잘했어 글러브 글러브 그렇지 그래서 쥐는 쥐 아니 쥐 쥐 쥐 중에서 끌 끌 엘은 항상 을 을 오는 오 오 어 어 오 오 아 어 중에서 어 어 V는 항상 브 브 오 발음 좋았고 이는 원래 이에 어 인데 여기서 소리 안나서 다 합쳐서 글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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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뭐죠 그 그 야구할 때 어 그 야구할 때 뿐만 아니라 그냥 장갑 예 야구할 때 장갑은 베이스볼 글러브 오케이 장갑 글러브 글러브 오케이 쓰기 쉬우면서 맞았나요 틀렸나요 메타인지 해봅니다 이거는 맞았어 오케이 틀린 것도 있나요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만나면 오케이 잠깐만요 둘 하나 넷 하나 네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는 이 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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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나씩 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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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K는 항상 무슨 소리 내는 거 같아 클럭 클럭 CK는 항상 클럭 E A는 E A는 E A E A 그 다음에 O A는 오 에 그래서 O A는 오 오 됐습니까 O S H 기억나십니까 C C C C H도 배웠는데요 C H C H는 Q C C C best C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는 클럭 클럭 C Q 그래서 C는 중에서 L은 항상 O는 O, O, A, O 중에서 A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OK C끼는 항상 세번째 계속 세금zteirsiniz 박수? 클랩? 아 클랩 클랩 시계입니다 이거 소리하고 뜻하고 연결이 이렇게 안됩니다 시계 클랍 month 시계 클록 시계 클록 시계 클록 시계 클록 쓰기 시일 아니까 아 손이 아닌 거 오라고 말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돼 아 보다 더 시원해 시계 클록 오씨 케이크 합쳐서 클록 얘는 얘 좀 조심히 하면 되겠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거 같은데 오케이 그래요 일단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가 등장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거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는 뭔가 클록 그러니까 얘는 글 얘는 클 클 클 됐습니까 이런 애들 모아놨어요 됐습니까 어떤 글자 뒤에 엘이 붙어있는 애들 모아놨습니다 이 책에서 여기가 네 뭐야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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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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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S 다음에 L G 다음에 L C 다음에 L 그래서 클 얘가 내는 소리 소 고 컬 컬 클 클 클 클 오케이 S 뭐 중에 S 그리고 S 그리고 S 그리고 S 그리고 S가 내는 소리 이제 무슨 소리 S 중에서 S L은 항상 S S I는 I E O I E O 중에서 끝에 소리가 안 나는 E 때문에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슬라이드 슬라이드 D는 항상 D D E는 원래 E E O 중에서 여기서는 끝에 와서 소리가 안 난다 다 합쳐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뜻은 슬라이드 그거 미끄럼틀이나 미끄럼틀 미끄러지다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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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D E OK 그래서 슬레드네요 아 Sled인가 E S E I I I 소리 내는 애들 한 글자가 I 소리 맡는 애들 누구야 아이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예 승인 시험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 이것도 뭔가 오늘 틀렸으니까 이것도 뭔가 틀린 것 같습니까 뭔가 아닌데 이거 그래서 소리 글루 그래서 둘 하나 셋 셋 그래서 하나씩 그 으 으 우 다 합쳐서 글루 글루 그래서 지엘이 뭐 된다 글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쥐는 그 그 쥐 중에서 그 그 에는 항상 으 어 유는 우 뭐 중에 유 우 어 우 우 어 중에서 우 우 이는 소리 안 나고 합쳐서 글루 글루 루 그러니까 뜻은 풀 풀 접착제 접착제 글루 글루 g l u e k 소리 글루 글루 그래서 글루 빨리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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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 에? 얘는 안보이시나봐요 건너 건너집 가는것도 모르시나봐요 몇 가지 소리? play n은 항상? 네 그래서 다 합쳐서? plain 근데 처음엔 뭐 이상한 소리 내시드만 오케이 뭐라고요 소리? plain plain okay 그래서 p는? l은? u a는 뭐 중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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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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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? a n은 항상? 네 e는 원래? e, a, o 합쳐서? pl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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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그거 e, o, o e, o, o 하고 있으면 기억이 날리가 없지 공부할 때 내가 plain 비행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plain 비행기 비행기 plane 갑자기 기억나는 갑자기 기억나는 걸 네가 네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plain 비행기 클락 시계, 글루 접착제 글러브 장갑 글러브 됐습니까? 이걸 네가 이제 해야 된다고요 비행기 plane 쓰기 p, l, a, n, e ok 소리 pla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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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소마스에 틀렸어요? 아 이거 좋은가 이거 입을 좀 나은 거 같다 생각하긴 하는데 소리 blue 잠깐만요 네 소리가 뭐라고요? blue blue 그래서 하나씩 viel バイ and 우 유이 소리 블루 맞았어요? 이건 진짜 맞을 것 같긴 한데 맞았을 것 같다 소리 그래서 하나씩 블루 으 에 크 블랙 블랙 블루 에 에 에 에 에 엥 아 엥 엑 블랙 블랙 검정색 블랙 수기 블랙 블랙 에 클라운 뭐라고요? 클라운드? 클라우드? 클라운드?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크? 크? 을?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힌트는 얘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중에 하나겠죠? 오 오 오 오가 아니라 오 오 오 오 뭐 몇 가지 소리? 글로우 이거는? 이거는 이것도 오긴 한데 오긴 한데는 또 뭔데 그럼 여기까지 소리 클로우드 OK D는? 네 다 합쳐서 클로우드 그런 거 연습했어? 클로우드 이런 거 연습했어? 응 그런 거 연습한 거 같아? 클라우드 뭐래요?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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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의 소리 클라 효과의 소리 클라우드 다 합쳐서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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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C는? 스크 중에 스크 엘 엘 을 그래서 효과의 소리 클 클 오는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중해 효과의 소리 클락 이거 뭐였어 클락 클락 유는 우 중해 효과의 소리 클라우드 희는 항상 다 합쳐서 클라우드 커튼 어 클라우드 커튼이야 클라우드가 커튼은 영어일거 같고 영어로도 커튼이겠죠 커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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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커튼이구요 커튼이구요 클라우드는 뭐에요 혹시 클라우드 구름 아냐 클라우드 구름 아냐 클라우드 구름 아냐 클라우드 구름 아냐 구름 클라우드 아냐 클라우드 구름 아 갑자기 생각나는게 또 내가 얘기해줘서 생각나는거 생각나는게 아니야 니가 모른거지 그냥 클라우드 구름 클라우드 구름 됐습니까 구름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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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플레이트 하나 하나 넷 하나 하나 하나씩 플레이트 에 에 에 에 에 에 좀 봐라 트 그래서 합쳐서 플레이트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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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플레이트 다 합치면 플레이트 플레이트 뜻은 플레이트 플레이트 접시 플레이트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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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트 접시 플레이트 오케이 그래서 접시 플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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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-L-A-T-E 소리 플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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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불러 에이, 그래서 소리 슬레이드 슬레이드 오케이, 하나씩 을 을 에 에 드 드 합쳐서 슬레이드 슬레이드가 아니고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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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여기까지 슬레이드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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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슬레이드라고 소리를 낼까?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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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응? 여기만 내는 소리 시험지 응? 왜 이걸 인제 냅니까? 응? 아 그러니까 왜 인제 내 왜 인제 내 시험지를 그래 나 방금 냈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작 내지 그러니까 아 아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안 보고 있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지 선생님 수업하느라 바쁘잖아 잠깐만 이거 금방 매기고요 금방 매기니까 응 흠흠 응 잔 응 어, 슬레드 뜻은 슬레드 타고 달리는 기분 슬레드 타고 달리는 기분 설네 좋아? 그쵸? 오케이 슬레드 슬레드 오케이, 그래서 설네? 슬레드 슬레드, 쓰기? S-L-E-D E-D E-D 슬레드 슬레드 오케이, 민성이 아주 좋은 버릇 중에 하나는 항상 소리를 자주 큰 소리로 따라서 소리낸다는 점 자,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네 유얼가 더 는이냐, 인마? 나 룰리라 적었는데 너 룰리냐 그래? 뜻 없어요 뭐라고? 나 룰리라 적었어 어쩜